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지난해 21.1%에서 올해 4.2%로 성장률이 둔화될 거란 그런 내용입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중국 경기 둔화,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성장률을 낮춰잡은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차량용 반도체는요. 두 자릿수 대 높은 성장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4.6% 기록한 데 이어서 올해도 17.8%로 5년 연속 두 자릿수를 지속할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요. 이렇게 높은 성장세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도 이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습니다. 인텔도 그렇고요.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글로벌 업체들의 시장 선점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데 이 이슈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차량용 반도체 하면 수익성이 낮은 사업으로 많이 분류가 됐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되는 모습이에요. 지금은 또 다르잖아요. 다들 시장 선점하겠다.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반도체도 성능이 고성능 칩이 있고 저성능 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나온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고성능 칩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8인치 웨이퍼 기반의 기존에 있는 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쉬어가지고요. 좀 듣기 거북하셔서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8인치 웨이퍼 같은 게 계속 성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고성능 칩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7나노 경쟁, 3나노 경쟁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IDN, 종합 반도체 업체들이 그쪽 시장에 진출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NXP라는지 이런 회사들이 거의 점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쪽을 내주더라도 종합 반도체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타격이 크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삼성전자 칼이 익었고 대신에 어찌 보면 스마트폰 AP 칩처럼 두 개의 역할을 하는 고성능 칩. 이쪽은 삼성전자라든지 TSMC 같은 기업들이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삼성전자라든지 고성능 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3나노 경쟁에서 TSMC를 얼마만큼 빨리 앞서갈 것인가. 원래 TSMC가 3나노 공정을 올해 2월에 만들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반기로 딜레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반도체 공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7나노까지는 핀팩 공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하는 면이 두 개의 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MBC팩이라고 해서 접속하는 면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접속하는 면이 많아지는데 MBC팩 공정을 특허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MBC팩 공정을 통해서 삼성전자가 6월에 3나노 공정을 만들 예정인데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앞서가게 된다면 그동안은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가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뒤집을 수 있는 각 구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3나노 공정을 만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수율인데 이전에 7나노 공정을 만들었지만 이게 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엔비디아까지 고객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7나노 공정을 만들었는데 고객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묻혀버리고 3나노 공정을 바로 가버린 거죠. 그래서 이 3나노 공정을 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3나노 공정에서 앞서간다고 해서 TSMC가 가지고 있는 고객들을 다 뺏어올 수는 없습니다. 뺏어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3나노 공정을 하게 되면 좀 더 고성능과 미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말 그대로 고성능 칩을 만들려는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요를 만약에 잡게 된다면 이 수요가 이제 기반이 되게 되면서 앞으로 고객들이 더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지정학생 리스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보다는 3나노 공정을 얼마만큼 빨리 만들어가지고 앞서 나가는 공정들 속에서 고성능 칩 수요가 있는 고객들이 얼마만큼 땡겨오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나노 공정이 완성이 되게 되면 TSMC는 일단 애플 쪽으로 다 줄 겁니다. 다 주고 거기서 남는 거 남는 소위 말하는 쩌리 물량 그러니까 속된 표현을 쓰자면 쩌리 물량이 인텔을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AMD가 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AMD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라든지 인텔과 칩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고성능 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파운더리를 확보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으로 가입한 상태가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삼성전자 쪽으로 AMD가 수주를 받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성전자가 한 7만 원 정도거든요. 지금 현재 7만 3,700원인데. 오늘도 빠지네요. 그런데 3나노 공정을 성공하게 되고 AMD 쪽으로 수주를 받게 된다면 저는 10만 원 이상 많게는 15만 원 더 간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계속해서 나노 경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시장으로 움직이는 것은 삼성전자고 그리고 이 삼성전자의 가장 관건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고 네온가스 공급을 못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메모리에 제한되어 있는 부분들을 비메모리 쪽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 비메모리가 확장이 돼야 회사의 캡박이 커지게 되는 거고 캡박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실적이고 나노 경쟁인데 거기서 어찌 보면 이 3나노 경쟁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나노 경쟁이고 그리고 인텔 얘기도 안 들을 수가 없는데. 인텔이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지가 궁금했는데 지금은 결국은 리더십을 되찾겠다는 이야기예요. 파운드리 7위 업체인가요 세계에? 지금 인수까지도 하고요. 과감합니다 요즘 정말. 그런데 이게 과연 성공을 할까라는 미국 정부도 지금 갸우뚱이에요. 제가 지금 갸우뚱하고 있잖아요. 미국 정부도 갸우뚱이거든요. 왜냐하면 인텔이 10나노에서는 완전 장인입니다. 정말 잘 뽑아내요. 그런데 7나노, 3나노를 건너뛰고 2나노로 갔네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는 7나노, 3나노도 못하는데 2나노로 간다? 한 단계도 아니고요. 두 단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인텔 같은 경우도 공정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삼성전자 나노 경쟁이라는 인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데 많은 얘기를 빼버리고 핵심만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3나노에서 앞선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되고 AMD가, AMD라는지 퀄컴이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인텔이 10나노는 장인인데 7나노, 3나노를 성공하지 못한 상황에서 2나노로 바로 뛰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게 일단 제가 말씀드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켜봐야겠네요.